인과 연이 만났구려 반갑습니다 나와 함께 나들이에 동행해 주겠네 나이는 500년쯤 세다 잊어버렸어 꽤나 좋은 재주를 부리지 않느냐 아 이거 말해 깜짝이야 일각이 급한데 뭐 하는 게냐 이 몸을 화나게 하다니 겁을 상실했구나 벌써 끝이란 말이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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